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일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막 고3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잖아. 그리고 자꾸자꾸 얘들아 삐뚤어지고 싶은 때가 있어요. 괜히 친구가 좋고 얘들아 친구가 옆에서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싶은 거야. 근데 갑자기 선생님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서점에서 돈을 이렇게 책 산다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얘들아 띵당치는 거야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더라고. 그때 선생님이 하창 유행했던 OX501이라는 것이 있었어. OX501 쫙 이런 걸 딱 사는 거야. 나의 최고 일탈이다.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돈을 받아요. 책 산다고. 딱 옷을 산 거지. 걸려는 우리 아버지한테.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얘기한지 알어? 안경 벗으래. 너무 무서웠어. 안경 벗으래. 우리 아버지 뭔지 알아? 경찰이야. 경찰이었어 우리 아버지. 강력게. 우리 아버지 또 유도 선수였어요.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거의 마동석이었어. 마동석. 안경 벗어. 딱 그러는데 너무 쫄잖아 내가. 어떻게 해야 돼? 뜨거워 안 뜨거워. although 모든 분이 사람들이 왔어. 너무 스트더라구요. 감사합니다.